이번 시간에는 바둑서 알 100을 잡는 방법, 100을 잡는 묘소를 찾아 보십시오. 어떤 묘소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찔르는 수는 어떨까요? 100이 이렇게만 막아주면 이건 죽었죠. ab로 맛보기로 그렇지만 100이 여기서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거꾸로 여기는 한 집 나고 여기가 맛보기로 돼서 살게 됩니다. 그렇죠? 실패입니다. 그럼 이쪽을 단수치는 수도 여기를 두면 이쪽이 한 집, 여기 들어와도 한 집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계급서는 나의 급서다. 자꾸 100이 여기 두면 살죠? 그래서 저계급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100이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둘까요? 여기서, 이쪽에 집을 내면요. 여기서 찔러버리면 됩니다. 찔르면은, 어, 이건 막을 수도 없고, 이렇게 두면은 이게 옥집이죠? 그렇다고 이쪽에 두는 수도, 네, 이것도 옥집이고요. 어, 이거 찔러는 수로 죽는 데요. 아, 여기 두는 수는 이렇게 들어가서, 어, 여기 끊을 때, 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요렇게 들어가는 수, 요 수가, 아, 100이 다 둬봤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